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얼마 전에 저는 구독자 한 분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디디님 제가 한국인 친구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은데 한국에 직접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어플 같은 걸로 연락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연락이 다 끊겨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인 친구 만드는 게 어려울까? 한국인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걸 불편해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또 한국인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잘 안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친구를 만드는 일 그게 어려워요. 저만 그런가요?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특히 온라인에서 그것도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국인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를 사귀는 걸 쉬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낫도 많이 가리고 그런 성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인 친구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럭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한국인 친구 만드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는 한국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연락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니까 한국어 듣기 연습도 하시면서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선 어플이나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편한 어플, 웹사이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어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아무래도 좋으니까 뭐 뭐더라? 헬로우톡 아니면 탄뎀? 탄뎀? 그런 어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온라인으로 한국인 친구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는 확실히 그리고 먼저 다가가기예요. 두 번째는 관심사, 관심 있는 거 그리고 니즈, 원하는 거 그게 서로 맞는 사람 찾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빨리 직접 얘기하기 이렇게 세 가지예요. 먼저 자기소개는 확실히 그리고 먼저 다가가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언어교환 사이트 쓸 때 프로필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온라인에서는 프로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굳이 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정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은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프로필 사진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필은 자기 얼굴 사진을 올려놓아야 답장이 올 확률이 10배 정도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이 전체 다 나온 사진이 부끄럽다면 뭐랄까요? 이렇게 살짝 가려진 사진도 괜찮고 또 뒷모습도 괜찮고 정말 그런 게 다 싫으면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려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느낌, 분위기, 그런 감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사진을 올려둬야 나랑 비슷한 감각, 나랑 비슷한 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빨리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프로필을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소개, 취미,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관심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세요. 이렇게 프로필을 다 만들고 나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냥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랑 맞는 사람을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스크롤 다운하면서 보다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하루에 한 10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를 좀 잘 만들어두고 그 메시지를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막 해서 한 10명한테 보내놓으세요. 저는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너무 스팸처럼 보이는 건 좀 싫거든요. 그래서 앞에 인삿말 같은 거는 그 사람에 맞춰서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메시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첫 번째로 보내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해요.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인 뭐더라? 관심사 그리고 니즈가 맞는 사람을 찾기. 랑 좀 관련이 있어요. 관심사,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게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뭐 취미 같은 게 비슷해야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어떻게 만나게 된다고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관심거리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니즈가 맞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니즈는 원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친구를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언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연습을 하고 싶다라던가 나한테 언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라던가 그냥 다양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니즈를 서로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연락할 때 흥미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루 이틀이 지나고 금방 연락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한테 흥미를 가지고 연락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연락하게 될 한국인은 영어를 연습하고 싶대요. 근데 이 한국인과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으니까 한국어로 문자를 막 보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은 처음에는 뭐 그래, 아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뭐 하면서 답장을 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만 문자를 보내요. 그럼 이 한국인은 점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어를 연습하고 싶은데 영어를 연습하고 또 영어로 문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이 웹사이트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국어만 하게 되면 뭐지? 나는 그냥 다른 영어하는 외국인 찾아야겠다 하고 떠나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지가 않아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어플에는 나는 언어 공부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그런 호기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처음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뭘 원하는지를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OO 나라에서 살고 있는 디디입니다. 저는 8개월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K-POP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한국어 연습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괜찮으면 같이 메시지 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확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고 진짜 좋은 친구를 만들고 싶다 라는 여러분들의 니즈를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한국인이 바로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나도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요.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답장을 할 거고 반대로 나는 영어 연습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메시지를 읽고 떠나거나 아니면 저는 영어 연습하고 싶은데 그럼 같이 연습해도 될까요? 이렇게 답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같이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문자가 끊기고 그럴 일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너무 엄청 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나라 언어를 너무 잘하는 한국인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옛날에 어떤 언어를 배울 때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언어에 완전 초보였을 때 그때 이 나라 사람이 궁금해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00% 한국어로만 대화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했냐면 왜 나는 언어 연습을 하러 가서 한마디도 못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좀 힘들었고 만약에 제가 진짜 그냥 친구랑 재밌게 놀고 싶어서 그곳에 나간 거였다면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외국어 연습이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연락이 얼마 안 가고 끊어졌어요. 이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어라는 게 조금이라도 편한 언어 좀 더 편한 언어가 들리면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저랑 외국어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 친구 언어를 못하고 그 친구도 내 언어를 못하면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막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지금 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이거는 뭐 세 살짜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기들의 대화도 아니고 너무 대화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언어를 연습할 때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더라? 이거 한국어로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언어 연습을 하고 싶어서 친구를 찾는 분들이라면 나랑 비슷한 수준, 나랑 비슷한 레벨의 외국어 수준 아, 외국어 학습자를 찾거나 아니면 그냥 외국인 친구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외국어 공부 말고 그냥 외국 문화가 궁금한 사람들도 정말 많잖아요. 어, 그냥 친구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관심사 서로의 니즈가 맞는 사람을 찾고 서로 원하는 거를 미리 확인하고 연락을 해라.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되도록이면 빨리 얘기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날 때 장점이 뭘까요? 좋은 점.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날 때 좋은 점.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날 때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만 몇 번 띡띡띡띡 누르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쉽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날 때의 단점은 뭘까요?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날 때의 단점은 친구를,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가기도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뭐야? 얘 마음에 안 드네? 삭제라고 해버리면 바로 떠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최대한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 여행을 갔을 때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나라에 여행을 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미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은 다 한 번은 꼭 만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대화한 사이 그리고 문자만 한 사이 이 둘의 우정, 둘의 프렌드쉽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죠. 한 번이라도 만난 사이라면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쉽게 연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온라인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충분히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만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1대1로 처음 만나기가 무섭다면 아니면 부끄럽다면 내 다른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언어 연습하자 이렇게 데려가서 같이 노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당장 나는 한국에 가기 힘들어.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는 한국인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하세요. 전화 최대한 빨리 전화를 해보세요. 아까 직접 만난 사이와 문자만 한 사이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한 사이와 문자만 한 사이도 또 그 차이가 큽니다. 하늘과 땅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롯데타워랑 땅 차이 정도는 돼요. 이 목소리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훨씬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금 초반에 문자를 할 때 미리 말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좀 친해지면 전화로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화가 너무 부끄러워요. 전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인 친구가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조금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꼭 한국인 친구와 함께 일상 얘기도 할 수 있고 아이돌 얘기도 할 수 있고 한국어 연습도 하고 또 과자도 주고받고 언젠가는 직접 만나서 같이 카페도 가고 그럴 수 있는 한국인 친구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프로필을 잘 만들어 놓고 먼저 연락을 한 10명씩 보내세요. 근데 처음 연락을 보낼 때 메시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뭔지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대한 빨리 만나기 그리고 만나는 게 어렵다면 빨리 전화를 해보기 여기까지 해보시고 이 다음부터는 한국인들이랑 연락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세요. 되도록이면 빨리 전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연락한 지 하루 만에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뭐예요? 전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내일 뭐예요? 내일 만날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친구가 되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문자를 좀 하면서 서로 뭘 좋아하고 무슨 일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좀 알아간 다음에 천천히 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는 것도 뭐 시간이 괜찮으면 당장 내일 전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친해지면 꼭 전화로도 같이 한국어 연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해두고 조금 연락하다가 이렇게 조금 친해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전화하고 만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 제 다른 한국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외국인들이랑 연락할 때 약간 외국인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팁 같은 게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들의 연락 패턴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다시 얘기할 거야. 한국인들의 연락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모든 한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할 때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막 얘기가 잘 돼요.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답장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티키타카 이렇게 문자를 하다가 뭐 한 친구가 잠깐 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바빠서 문자가 늦어진다거나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메시지가 한동안은 느려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약간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막 문자를 빨리 주고받는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한 명이 조금 느려지면 한동안은 당분간은 조금 느려져요. 그러다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막 했다가 또 한 명이 느려지면 다시 느려졌다가 이런 그 리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자를 잘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뭐야 왜 바빠 왜 답장을 안해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뭐지 귀찮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귀찮아 라고 생각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될 때는 정성스럽게 연락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연락이 늦어진다고 해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다른 한국인 친구들한테 문자 다시 열 개 보내본다든지 그렇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른 한국인 만나면 돼요. 한국인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인 인구가 몇 명이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인 친구 만들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 어플을 사용해서 만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방법들도 많더라고요. 뭐더라? 믿업 같은 사이트에서 하는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언어 교류회 언어 교환 모임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한 번쯤은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 번 나가보고 싶어요. 꼭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방법들을 한 번 다 해보고 꼭 좋은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생긴다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기쁠 것 같습니다.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 디디에게 사연을 들려줘 코너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 같은 다양한 사연을 디스코드 사연방 아니면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제가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보니까 약간 뭘 보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너를 조금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런 거 알려주셔도 되고 고민을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것들도 소개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미나 님이고요. 살고 있는 국가는 저기 일본의 도호쿠 지방이라고 합니다. 도호쿠 지방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일본 여행을 저는 좀 많이 가는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금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가는 일본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약간 일본의 숨은 보석 그렇게 관광지 스럽지 않은 곳 그런 곳들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도호쿠 쪽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어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일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미나 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책도 좋아해서 독서를 자주 합니다. 최근에 번역할 수 없는 세계의 말 Lost in Translation 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혹시 읽은 적이 있을까요? 다양한 나라에 살면서 문화나 언어의 관심이 생긴 글쓴이가 여러가지 세계에서 모은 번역할 수 없는 말들이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어라면 쓴도쿠 와사비자 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 말에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눈치 라는 말이 번역이 어렵다고 해요. 눈치 저는 그 책을 읽다가 더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번역할 수 없는 한국말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한국말이 있을까요? 요즘 AI 번역기술이 올라가서 너무 편리해졌네요. 채찍 뷰티 같은 번역기가 너무 잘 돼있죠? 그래도 이렇게 말의 배경을 상상하면서 잘 아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덧붙이자면 사라질 것 같은 세계의 말 이라는 책도 있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려고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이 번역할 수 없는 세계의 말 이라는 책을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는데 이 책을 우연히 봤다가 엄청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본어에서는 츤도쿠 와사비자 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들을 저는 처음 들어서 번역기를 써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본어를 배울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번역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말은 오샤레 라는 말이었어요. 엄청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오샤레라는 말은 번역하면 세련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오샤레가 가진 그 맛 이 느낌이 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좀 정확하게 최대한 번역을 해보면 굉장히 힙하고 센스있고 감각적이고 느낌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눈치 눈치를 보다 눈치를 채다 이럴 때 쓰는 눈치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것도 번역이 어렵더라고요. 그 번역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o read the room 아니면 walking on eggshells 같은 번역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맛이 없어요. 눈치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안 나요. 눈치는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쓰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딱 그 상황을 이야기하자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그 나라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중에서 또 번역하기 힘든 말 중에 대표적인 게 한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한 혹시 아시나요? 한은 간단하게 번역을 하면 슬픔이거든요. 슬픔 근데 이게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슬픈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내가 슬프다 이게 슬픈 거잖아요. 근데 이 한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내가 슬픈 게 아니라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감정들이 다 섞여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는 그런 슬픔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그때 그 음식을 못 먹은 게 내 평생의 한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한이 맺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서 그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배경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만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다는 게 재밌고 공부가 공부가 많이 되는 포인트 인 것 같아요. 미나님 오늘의 사연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은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했던 한국어 단어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어 단어나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 친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직접 만나서 추억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나라 언어 배우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좋은 한국인 친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랑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